출근했으니까 회사하고 인사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사진 찍으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우선 어떻게 인사할까요? 앞에 부장님도 계시다 생각하고 출근했습니다 인사한 거 자 저는 오늘 첫 출근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출근입니다 네 오늘 첫 출근 네 이쪽 돌아서 이쪽 이쪽 바라보면서 첫 출근입니다 네 여기도 첫 출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출근 신고신을 했습니다 그렇고요 네 크리스님께